방사포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다시 말해서 우리 군은 오늘 05시 14분경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상곳 일대에서 서해 NLL 해상 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하였습니다.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북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